아하 알겠습니다 형님 자 AK 2575만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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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그러면 이 방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해볼까요? 예? 예? 아니 갑자기 어디서 타셨죠? 오늘 돈이? 신용 확실하신 분이죠? 아 제가 먹티를 많이 당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큰 미션 주시는 분들은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25킬 찍으면은 제가 총 아니 25만원 받는다고요? 25만원에다가 플러스 한 30만원이라고요? 25킬에? 미쳤는데? 잠깐만 지금 방 밸런스가 사실상 사실상 20킬 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공지는 이렇게 적어놓고 알겠습니다 와 뭐야 20킬 부터 추가 1킬 할 때마다 3만원씩 미쳤습니다 내가 25킬 미션 깨버리면 30만원이네 다 합해갖고 지저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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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후니 형님 주신 5킬 미션까지 5만원 미션까지 해가지고 총 30이란 얘기에요 포기 여기 있지요 오케이 좋다 좋다 바로 갔자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25킬 한다 마인드로 일단 아니 아니 제가 저번에 42킬 영상 올렸잖아요 마인드 42킬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잠깐만 행복해를 좀 돌려보자 와 아 일단 거기까지 생각 안할게요 아니 근데 20킬 부터 킬 다 마 희생상 3만원 너무 큰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좀 제가 슬픈 엔딩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잡아봐 자 이제 2 3 시작 넘어올린 2 꺼 2 3 5 5 이걸 어떻게 다 피했지?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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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저도 이해해주셔야 되는게 이게 리네임이 좀 생소한 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큐미션 주실 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영이형도 실패했다 뭐 성환이형도 실패했다 이렇게 K1 미션으로 제가 이즈보키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설날이니까 기분 좋게 자 우리 또 실내 또 믿음의 또 스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말한게 단가가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는 일단 예의상 한 번 얘기하고 가야돼요 그게 예의죠 자 레츠고 레츠고 어 뭐야 몬순이형 나가셨네 셔터 개돌가기 좀 빡세인 것 같은데 옆을 뛰어볼까 3,2,1 렛츠기릿 일단 이 코인이시니까 데켄까지 가능한거잖아 그죠 셔터이 많아 그 빙 안먹었으면 이 빙이지 응 우리 앞뒤서 셔터 좀 막았겠지 아 제발 빙 아니 빙을 왜 안먹는거야 이 사람은 자 두판 날렸구요 일단 뭐야 아 형 레디 안받고 화장실 갔어요 아하 그런 사연이 아하 그런 사연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방은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조금 꼬이고 있거든요 이 방에서 이 분 채팅 되게 기역객에서 욕하시다 아하 3,2,1 렛츠기릿 꿀에도 잘 안뜨고 나왔네 봐주오 나왔네 봐주오 아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이 방에 스파이 있다 지금 모은빙을 자꾸 아 근데 물론 이거 저패빙가고 사나는거 맞는데 붕원님 안녕하세요 원평님 안녕하세요 코인이 목숨이죠 목숨 이 코인이 이제 두번의 목숨을 주겠다 두번의 기회를 주겠다 기회죠 저는 고사형인데 그냥 스포머 하시려면은 뭐 한 4,50만원 정도 하셔도 충분하죠 이거 이지 보기 힘들겠는데 이 방 사이즈가 너무 뭐가 안되는데 아예 망했는데요 잠깐만 그것도 그런데 일단 제가 쓰는게 안 먹혀 다 후방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미션은 이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습니다 믿어야죠 이거 업무 올랐다 아 이런것도 상공해 내야죠 아직 몰라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튕길내놈 아 튕길내놈 아 잘못까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다 방역걸로 이거 액템 풀렸을수도 계속 팅킬 아니 팅핑 당하는거 이걸로 해소가 됐을려나 여기서 10킬로 정도 만들어 놓아야 좀 편할것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oner 한 번 장소 Blaise 볼에 잉 불에잉 또 McCarthy 깨 ceği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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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까지 올때 놀자 도ited 왜 안 쏠 무슨 거죠? 아 좀 최소 킬 완성됐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미니어졌습니다 일단 11킬 자 20킬 채우면 어차피 그거잖아요 10만원 잖아요 그죠 자 도전 도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제가 초중반 3판 날렸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를 페널티 라고 생각할게요 미안하다 안돼 근데 지금 이렇게 채팅 신경쓸 겨를이 없다 일격킬살 초살 할만해 할만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훈형님 저기 오늘도나님 미션은 AK 20,000원 이구요 훈형님 미션은 AK 25,000,000원 물론 둘 다 깨야죠 당연히 파이팅 그럼요 그럼요 저 자신을 믿어야죠 아 이거 아까운데 로즐핑 너무 아까운데 하하하 적배 산걸 야 아 이건 죽어줘야지 저렇게 잘 쏘시는건 죽어줘야지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9킬 남았다 9킬 9킬 하면은 30이다 제발 파이팅 저 3킬 3대스였네요 이렇게 되면 세판이 너무 아까운데 아까 초반에 날렸던 샵들이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또 이사람이네 아깝다 이번파 대량킬각이었는데 윈체즈 그거 쫓아왔노 아 너무 아깝다 생각이 짧았던게 그냥 한명 잡자마자 뒤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짝 계단 올라오는걸 생각해가지고 실패했네요 우리판도 왜 싸우노 역시 화목한 스포입니다 오늘도 자 심마샷 대기중 아 이상하게 정리한 스포입니다 아는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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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걸 죄송 자 일단 20킬은 성공 일단 왜 이래 싸워놔 아 잠깐만 자 일단 20킬 성공 자 25일 까지 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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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으 으 으 으 으 아 개국민 치즈건 반피 쩜사 때릴걸 중간에 형들 싸우니까 지잖아요 으 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오케 자 이제까지 이렇게 까지 2킬 만 더 2킬 만 더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이스 좋았다 자그란버서 이때까지 이렇게 싸운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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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끝까지 싸우지 일단 성공 끝까지 싸우는 2018 강진할 거 같은데 일단 후니오님 미션은 지금 바로 깼고요 일단 깼습니다 깼는데 그거 혹시 제가 좀 그 조금 불안할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오늘도 채팅 한 번 가능할까요 주기적으로 우리 제가 심적인 안정을 좀 할 수 있게 채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 계시죠 지금? 오케이 오케이 자 훤현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미션 성공 일단 애키아카 25길은 아아 핀파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냐 아냐 일단 열심히 할게요 일단 까비 자 일단 오늘도 형님 미사일 25킬 마무리네요 자 이제 채팅 가능하실까요? 오늘도님 자 이제 채팅 주실까요? 오늘도나님 아 엔젤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리 채팅 주세요 자 오늘도 형님 안계십니까? 똑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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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신가요? 없죠 안계시죠?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죠? 하하하하하하 얘 혹시나 자 아까 미사일 성공했을 때부터 채팅이 없더라고 이런 쓰레 오랜만에 먹지 당했네요 뭐 동호님 방에서 뭐 지난주 뭐 동호님 방에서 어울림이 오늘의 일주일 그 이후 택배라고